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는데도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엄마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엄마도 어떻게 보면 참 사주팔자가 높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고 고생수도 같이 따르고 또 웃긴 게 지금 애들 아빠랑 같이 살아요 아니요 네 참 사기 결혼 당했다 그래 미안해 오늘 아들이 앞에 있지만 내가 할 말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참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 그래 어떻게 보면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어 흐린 말에 새끼 낳고 나니까 이렇게 변할 수도 없고 저렇게 변할 수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씨 엄마가 원래대로라면 점지된 자손이 둘 셋까지도 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엄마도 사주팔자가 높고 또 예전에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엄마도 내가 가슴에 묻어야 되는 자손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우리 아들이요 지금 형제자매 없어요 외동이죠 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김씨 자손이 22, 23부터 안 풀려 공감돼요? 이상하게도 내가 22, 23 한창 꿈만할 나이예요? 흔히 말해 한창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시작이 돼야 되는 나이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꼬꾸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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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말해서 뭔가 모르게 내가 시작을 해서 걸어가려고 해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용조삼이 되는 꼴이라 그래 머리는 참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용조삼이 되고 이상하게 나의 자의가 아니라 자꾸만 타의에 의해서 꼬꾸라지는 것도 참 많다 그래 근데 우리 자손이비가 어머니 왜 이상하게 나는 나오는 말이 그래요? 마음에 아픔이 좀 많다 그래요 마음에 상처가 많다 그래요 제가요? 아들이? 네 엄마도 물론 마찬가지고 아까도 그랬잖아 엄마한테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게 아들내미한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람 때문에 고생 안 했어요? 뭐 주위의 친구라던가 친구 때문에 없고 직장 같은 데서는 사람 때문에 많이 심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게 우리 아들내미가 어머니 너무 착해요 네 예스맨이야 네 그러다보니 자기도 감당이 안될 만큼 사람들이 조금 아들을 많이 이용을 해먹어요 네 그런거 같아요 근데 아들은 또 천둥벌고숭이라 맞아요 그러면 또 친해졌구나 친하구나 생각해서 간이고 쓰레기고 다 내준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 네 엄마도 특유의 오지랍이 있다보니 자꾸만 내가 내 주머니 새는 거 모르고 사람들한테 오지랖 부르기 바쁘다 그래요 근데 내가 어머니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나는 자꾸만 엄마는 이 씨 집안을 보면 염주가 보이거든요 이런 염주 없었는데 아니요 있었어요 제가 하는 한은 없었어요 예전에는 쉬쉬하지 어머니 나이대에는 혹시나 몰라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도 여쭤봤거든요 근데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있어요 이씨 집안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쪽 김씨 집안도 있어요 그렇다보니 우리 아들이 자꾸만 고행수가 따라와요 그리고 자꾸만 아들의 사주를 놓고 보면 백호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범한테 물려서 정말 어디를 가서 비명행사 할 수 있는 그런 안좋은 살이 백호살이에요 그만큼 아들내미가 수가 사나워요 그만큼 아들내미가 22, 23부터 해서 자꾸만 하얀 곡선이에요 하락 곡선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게 이 아들내미의 본부리 김씨부리가 자꾸만 원래는 이 집이 왕년에 잘 나갔었네 물론 예전에 금송화재 없던 집이 어디있어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 조상들이 똑같이 치고 들어와요 나 대우해줘 나 잘났어 그러다보니 이 자손을 도와줘야 되는 조상이라는 존재들이 네 뻗이고만 있으니 아들내미가 기운이 안 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아들내미가 어머니 지금 튼튼해 보여요 우리 같은 덩치니까 튼튼해 보여요 근데 아니야 네 겉으로만 그래요 네 너무 물살이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피곤감도 커요 밤에 잠은 잘 자요 잘 못 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게 자꾸만 꿈같은거 안 꿔요 잠을 자면 꿈은 많이 꿔요 그죠 꿈자리가 자꾸만 사납고 드세고 또 하나 뭐 쫓기는 꿈을 꾸던가 아니면 정말 뭐 SF같은 꿈을 꾸던가 그죠 그렇다보니 아들내미가 자꾸만 꿈으로 받는거에요 어머니 왜냐 아들이에요 근데 사주는 여자사주에요 아 그렇다보니 본인이 예민해요 과민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만 이 조상의 직위를 받는 형국이고 어머니 내에 있는 이 대주님 내에 있는 신의 가물로울이 자꾸만 아들한테 넘실거려요 그렇다보니 어디 한군데 자리를 못잡아요 그렇다보니 배운 것은 비상하나 그거를 써먹지를 못해요 자꾸만 뭐 흔히 말해서 내가 대기업 가야 되는데 중소기업 가고 중소기업 가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만 어디 저기 하청업체 가고 앉아있고 공부를 해서 나라녹을 먹어야 될 사람이 고시원에서 사무장하고 있는 꼴이에요 직장을 오래 못 다니더라구요 본인의 자의가 아니야 본인이야 거기서 정령까지 하고 싶지 근데 자꾸만 주위에서 고락수를 준다니까 안 그래요 맞아요 괜히 이지미하고 괜히 구설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상이라는 존재들이 자꾸만 우리 아들을 너무 오늘은 다 상담이 똑같네 아까 전 아주머니도 그러시더니 자꾸만 아들내미의 앞길을 막는 꼴이에요 이거는 어머니 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서 좀 아들을 풀어주세요 그래야지 아들이 살아요 왜냐 아들내미가 그렇다 보니 자꾸만 사람이 질려가요 안 그래요 사람이 질려가고 그러다 보니 내 옆에 사람이 있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혼자 고독을 씹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마음 맞는 친구 몇 마디 있으면 되지 뭐 하면 되지 근데 그러기에는 아들이 계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이랑 맞부딪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직장 가는 거 좋기도 하겠죠 근데 다만 심적으로 부담이 스려요 아 요번에 가서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아 요번에 가서는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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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 자꾸만 아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옥죄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꾸만 계속 텐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가 아들의 앞길을 조금 열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씨 엄마도 사주팔자 가가제가 높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내가 아직까지도 일선에 있어야 되는 분이세요 지금 일은 하고 계세요 아니요 몸이 한동안 계속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오랫도록 일선에 계속 계셔야 되는 분이세요 사주팔자가 근데 어머니도 이게 고질병이라면 고질병이겠지만 어머니가 딱히 뭔가 병명이 없을 텐데 네 병명이 안 나와요 그쵸 근데 자꾸만 어머니가 주저앉잖아 네 아들이랑 똑같아요 자꾸만 어머니는 이 씨 조상이 아니라 이쪽 시댁 쪽 김 씨 조상이 자꾸만 눌러요 그래서 이 김 씨 조상을 차라리 저는 그냥 다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아까 말씀드렸듯 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김 씨 집안 조상들을 싹 다 아 이제 오지 마쇼 만드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힘들다 그러세요 다 없는 살림이라 그러세요 근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좀 하셔서 어머니도 빨리 갱수를 찾으셔서 건강해지셔서 저는 어머니가 다시 일선으로 나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근데 엄마도 원래 기술 지켜야 되는데 원래 엄마 뭐 했어요 그냥 일반 사모 그냥 사모 경매 같은 거 보셨어요 근데 엄마한테 기술직하면 참 잘하셨을 것 같은데 곤조가 있으셔서 디자인 조금 하다가 그죠 네 그 시절이 야속해 차라리 그걸 꾸준히 했으면 네 훨씬 나았을 건데 엄마도 어쩔 수 없지 삶이 급하다 보니까 그걸로 빠지신 거잖아 어떡하겠어요 지나온 세월이야 앞으로 잘 살아야죠 저는 그런 것만 조금 잘 해 놓고 나시면 단둘에 하시면 앞으로 훨씬 더 편해질 거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좀 하나만 좀 외람되지만 여쭤볼게요 아들한테 아들 지금 여자한테 관심 없죠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들내미 언제 장가 가는지 결혼해라 뭐해 이런 잔소리 아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조금 버거워요 왜냐 내가 마음을 너무 다치다 보니 네 사람이 따라 들어도 아직은 반갑지가 않은 거라 네 어머니도 그렇잖아 이거를 먹어서 썼어 근데 이걸 또 먹으라 그래 당연히 그럼 좀만 이따 먹을게요 이게 되잖아요 네 딱 그 형국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들내미가 뭐 엄마 마음에 빨리빨리 장가도 가고 가정을 꾸리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냥 아들한테 좀 맡기세요 되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 네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저는 일단 이제 아들은 이제 직장을 자꾸 못 다니고 계속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러니깐 그게 제일 걱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엄마가 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지도 이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자한테도 그렇고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한 몇 년 후라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결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있고 뭐 저는 이제 지금 가장 급한 게 건강 문제 아픈 데가 이제 여기저기 많고 그랬으니까 건강이 제일 걱정이고 또 남편하고 이렇게 따로 이혼은 안 했거든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데 그냥 계속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게 맞는 건지 저 그게 맞다고 봐요 오늘 고민을 내가 먼저 다 해결해 드렸네 잠시만요 네